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런 한편으로는 죄값을 치른다는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즉시를 선택해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한 면이 엿보입니다 아마도 안정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젖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훌륭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 언제 끝났는가? 8월 20일 무렵입니다 조국 씨의 딸이 의학 논문, 당국대학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 논란이 밝혀졌을 때 이미 성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결단을 했어야 되었던 첫 번째 지점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공병호 TV는 조국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사건을 두고 조국 딱 걸리다 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표현에는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제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말로 적당히 둘러대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논문과 이를 이용해서 무시험 전형으로 고려대학을 졸업한 것은 한국인의 정서상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밝혀지는 것이 너무나 맹백하기 때문입니다 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당국대학, 고려대학, 부산대 의과 전문원, 교육부 모든 관계에 입을 다물게끔 그렇게 강제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다가는 정권이 넘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국 씨 본인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청와대에 그의 회생을 바라는 우건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들은 학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이와 연결된 고려대 무시험 입학이 가진 폭발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오판이 8월 22일 날 지소미아 전격 파기로까지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부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갖고 나중에 트랙터를 동원하더라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사건의 분수령, 분기점이 조국의 딸인 조민 씨가 당국대 논문의 흡의로 제1저자로 등재되고 그것이 제출되어서 고려대학교에 무시험 입학을 했다는 부분에서 끝이 났다고 봅니다 조국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지만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8월 23일 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서 그는 나름의 승부수라고 판단하는 그런 해명할 자리를 갖습니다 스스로 자청한 기자회견입니다 물론 조국 씨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기획을 했겠죠 부인과 딸, 아들이 공직자 재산 신고액보다 큰 75억 원에 투자하기로 한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부인 정경심 씨가 이사로 있는 웅동학원도 사회에 한은한다 2분 45초 714글자 A4 용기로 6장 가량을 도박도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장 발표가 끝난 뒤에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입장문에 사과 표현이 없던데 사과문으로 팍됩니까? 따님 입학 특혜에 대한 해명 없으십니까? 사과 한마디 해주시죠?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답변하기가 참 난망하고 곤란해서 그렇겠지만 핵심 사안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핵심 허위 논문 제출과 고려대 무시험 부정 입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부정 부산대 의지원 입학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나 여당도 모두 조국과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청문회까지만 가서 이제껏 16명을 그랬듯이 청문회 채택 보고서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입시 부정 문제를 그렇게 녹록하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적시에 퇴각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은 그럴 의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한쪽에서는 폭로전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여론전이 공시를 취하겠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용 전문가나 의용단체나 그 다음에 공증권 하에 있는 여당 위원들이 목숨을 건 충성경정을 당분간 벌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 딸 아이의 부정 입학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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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에서는 암 암 암 암 암 암 아멘